나 천공간 보고 올라그랬는데 잠잠히 무슨 상어처럼 아 여기도 별바라기 있겠지 프로 여기 왜와있어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해 아 넌 스리스러워 그래서 서피아의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이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 후에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갖고 있구나 이 사실은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이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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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에르가 때문에 죽였다. 제발, 조심하자. 내가 계속 지지 못해. 저는 발렌티누스의 딸이예요. 발렌티누스의 딸이예요.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졌어. 그는 왜 그러지? 모르겠어. 그는 끊어.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졌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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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눈을 열었어. 사이먼. 내가 너의 시간을 지지 못해. 그래서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졌어.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졌어. 아. 음리스의 딸.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야돼.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진다. 그리고 염비션이 불쌍해지지 않도록 만들때,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지고 또다시 부착했었던 애도. 그는 염비션이 불쌍해. 악도함이 불쌍해지지 않도록, 염비션이 불쌍해. 어? 어? 로미야? 랩프윅 저기 랩, 랩프윅이 누구에요? 어... 랩, 랩프윅이 누군데? 그램루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내가 놓쳤나? 랩, 랩프윅이 누구지?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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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모르겠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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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그거랑 얘기해 그게 좋은데? 그거랑 같이 얘기해 그런거에 말해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어떻게 된거야 대체 누군가의 기억들인거 같은데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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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알고 있었으면... 그저... 좀 전에 그로스토퍼의 후예인데... 온기가 느껴진다. 그 제페토의 진짜 아들의 기억인가? 저 앞에 뭐 이상한 거 있다. 흠...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었어가지고...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뭐 이상한 놈이 있었는데? 쟤... 아 여기가 대수도원 입구야?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대수도원을 가는거네요? 뭔 소리야? 저기... 친구들아? 친구들아...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저 뭐 이상한 놈 있는데? 두 마린데? 아! 저번에 한 번 잡은 적 있는 놈이다. 있어봐... 저 위에 버즈같은 것 좀 잡고 올게. 어? 못 가네? 그걸로? 아... 내가 길을 잘못 탔구나. 확인해둬. 어어? 뭐 반대쪽에도 있는거 아냐? 아 여기도 있네? 와... 돌겠다 진짜... 아 아파...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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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아니 잠깐만... 꼈다고 꼈다고... 아... 아 진짜... 나쁜 놈 좀... 이거 다 잡고 가야될거 같은데... 저 대포를 부수질 않으면... 그만큼 개고생할거 아니에요... 이거... 얘네들을 잡는것조차 너무 빡셀거 같은데... 대포 미리 안박살내면... 하하... 저거 봐... 저러고 있잖아... 아니 왜 안오는데... 왜 안오는데... 너무 많아 대포... 괜찮아... 욕할거는 진작 다했어... 그러니까... 이런거는 욕이 안나옵니다 오히려... 이... 많이 친숙해... 이정도면... 아니... 후속 깔치단을 허... Awesome... exe-s 둘째 달라고? It's not bad.. 무슨 소자는 누구lett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잡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저기 있는 친구는 나한테 바로 안아주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오 진짜 아 미친 아니 런지랑 저 엇박 제정신인가 저거 저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지 이거는 소울을 그만큼 잘 알아서 저렇게 하는거야 일반적으로 소울 유저들이 어느 타이밍에 구르기 시작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거야 몰라서 저런게 아니에요 아니까 그만큼 그지같이 만든거지 뭐야 뭐하는겁니까 지금 저 저러고 사라져서 안나온다고 오케이 발리스타 카트 쓴다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정리 다했지? 투포안? 야 투포안은 뭐냐? 그로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어어 나중엔 써보자 또 나왔어 투포안 대놓고 쓰라는 것 같은데 산성연마저도 쓰라고 하는 것 같고 저 챔피언 빅톨 아닙니까? 타격은 내성에 애초에 좀 약하네 흠 흠.. 어? 파일밀마저 몇개 없네 보관하면 3개밖에 없어? 몰라 일단 가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충격을 띄우시는구나 맞았을 때 이거 기믹보스인가? 빌이 안들어갔어 빌이 안들어갔어 엠... 아.. 오우쌰 헷 아아 저기 오른손 꽝 찍기까지 해 줄래? 아 아 충격 근데 이거 개반데 조금이라도 쌓이면 무조건 스태미나가 저러고 찬다던데 일단 무조건 저다리를 노려야되나봐 아이고 기믹보스가 맞긴하네요 이정도의 기믹보스라고 어 다쌌네 아 씨 스태미나가 없어서봐 오 씨 스태미나가 없어서봐 오씨 상상 아 가보는가 진짜 압 샵 고위 연금술사의 증표 이걸로 문 열 수 있대 진짜 문직이네 아 여기서 쓰는거야? 아 오케이 별바라기 안들어가도 되겠구만 아 그러면 지금 나무도 보고 와야되고 잠깐 딴지쯤 합시다 왜냐면은 나 어디갔지 암튼 그 천공간도 한번 봐야되고 어 이거 그리고 제스처 새로 배운것도 보여줘야되고 그 다음에 자 베니니의 머시기 아 컬렉션도 한번 보여줘야되고 컬쳐도 이거 하나 채우고 그러고 와야되니깐 그러고 와야되니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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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